15,000원 낙지에서 받아서 파는 거에요 저기서는 맨날 며칠에 산소를 매기잖아 우리는 새벽에서 매일 들어오는 거야 걔 자체가 달라 아버님 낙지도 만원 가져가요 만원, 15,000원 골라드릴게요 낙지가 이런 곳도 만원천 가져가세요 낙지 하나 낙지 하나 낙지 하나 낙지 하나 낙지 하나 낙지가 15,000원 낙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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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, 누나 담아줘 얼음 넣어드릴게요 여기 숙회도 15,000원 드리는데 개 지금 들어온 거라 좋아, 다 살아있어 우리는 매일 나갔다 오는 거라 개 자체가 달아 암캐는 25,000원, 숙회는 15,000원씩 간장게장 하실 거면 암캐도 하시고 쪄먹고 부쳐먹는 건 숙회 좋아, 살 많아가지고 너무 공개는 살이 많아가지고 무거워 그냥 10,000원씩 드릴게요 억 submersión 바로 11,000원 20,000원 30,000원 50,000원 30,000원짜리 25,000원 100,000원 100,000원을 안주시 우리 100,000원짜리 엄마 국회 수술을 놀아가지고 평소 다irs 5만원 내 중간 있지? 내 중간 있지? 목 몰아가는 거야 목 조금만 넣고 뒤져먹으면 돼 뒤져먹는다 뒤풀이 한 마리 만원씩 들고 있어요 뒤져볼게? 한 마리 오자라지 소금은 만원? 완전 만원 만원 소파도 사리인가? 소금에 있는 게 없으니까 소금은 왕이 한 번 소금이에요? 하나 반씩 따로 소금하면 얼마예요? 3000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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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얼마에요? 네? 네? 2kg 더? 2kg 더? 이건 뭐에요? 2kg 더? 2kg 더? 2kg 더? 2kg 더? 2kg 더? 뭐다?